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시드, 대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격을 중단했다.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란 대공망이 지정학을 바꿀 것이다. 제가 이틀 동안 방송을 만들지 못했는데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만들고 내일은 또 쉬고 모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셀리더보를 함락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계속 동전하게 된다면 조만간에 포크롭스크도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그루지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루지아, 조지아. 조지아에서 여당, 조지아의 꿈이 이겼습니다. 조지아의 꿈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중립을 택하겠다.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서유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런 플랜을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루지아에서 먼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며칠 만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루지아 국민들은 미국과 나토, 서유럽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루지아 국민들은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인 중립을 선택하고 EU와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것으로 나라를 번영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은 오데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인 장본인입니다. 곤차렌코, 우크라이나 낙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친구가 그루지아에 나타나서 계속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루지아에서도 제2의 마이단을 획책하려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 지게 되면 그루지아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거창한 계획까지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이 여당이 이기고 나자 바로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그루지아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아주 웃기는 친구죠. 그런데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NED나 USAID 이런 데서 곤차렌코를 후원하면서 그루지아 내에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현 집권당을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선거에서 승리를 발표하자 그런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산발적인 시인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서구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의 여당, 조지아의 드림입니다. 이들은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기초 근간이 있죠. 그것은 미국과 서유럽, 나토가 조지아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이 조지아인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미군이 온다.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러시아군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미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루지아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 그것은 이라크 침공됩니다. 이때 그루지아는 많은 병사를 파병하고 미국은 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미국이 그루지아군을 훈련시켰던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을 포섭을 했죠. 결국 러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루지아는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대리군으로서 이용되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역시 대리군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루지아는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파지아와 사우스 오세티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 여당인 그루지아 드림은 이민족을 축출한다, 인종 청소를 한다, 이런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우스 오세티아와 아파지아에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파지아와 사우스 오세티아, 이들은 과거의 국경선, 이것을 복원하는 협상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그루지아가 원래의 과거의 영토, 이것을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과거처럼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받으면서 그루지아 틀 내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사우스 오세티아나 아파지아의 영토를 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전 초기에도 이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휴전 협상을 4월에 이끌어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선호했던 미국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민자치 투표를 통해서 4개 지역을 공식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것. 이것은 전략적인 안보적인 이해가 더 컸던 거죠. 미국과 나토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넓은 땅을 가진 나라로 내버려두서는 이것은 러시아의 위혜가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루지아 같은 경우 아파지아나 사우스 오세티아가 그루지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블라가 또다시 드론 공격을 이용해서 아이언돔 발사대를 파괴했습니다. 드론이나 로켓포스를 막기 위해서 디자인된 아이언돔이 드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서구의 대공 시스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물론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이나 또 발사 시스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소량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퀄리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는 양이 문제라는 거죠. 스탈린이 양의 질을 압도한다. 이 이야기가 증명되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전쟁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많은 자원을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에서 전쟁 물자가 부족해진다 이 뜻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쟁 물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판재료를 구입하겠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의 능력, 이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구 대공 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사려고 하는 나라들은 있죠.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비싼 대공 시스템, 대공 발사대, 미사일 이런 것을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우디가 러시아, 중국에 드론이나 러시아의 판지를 도입하게 된다. 이때 사우디는 미국, 서구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의 주요 3개국의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대공 시스템은 러시아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팩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컴바인드였기 때문에 다른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 대공망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사우디 폭격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을 핀셋 타격했다, 네타냐우 모든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죠. 언제쯤에야 한국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할까? 정말 진안한 과제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전투기, 미국 무기, 폭탄 이런 것을 쉽고 갔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우위, 여기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언론 보도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이 F-15, 이스라엘이 보유한 폭격기를 타고 그 다음에 가는 이런 영상들, 이런 것이 지금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번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을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다운플레이하는 것, 즉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스라엘은 이런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언론에 나와서 우리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힘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이 제공한 겁니다. 미국이 제공을 중단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신규로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란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더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적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란 국민의 힘, 주도권, 결의,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습 자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매우 특이한 점은 대공포가 수많은 대공포탄이 밤하늘을 뒤덮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이렇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대공포를 이용해서 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공포가 오면서 이들이 막고 폭파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대공망, 이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의 본질은 시드입니다. 대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에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군사분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공 시스템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저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대공 시스템은 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필리포 내리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방코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로스 알라모스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핵 전력, 트라이던트나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탑재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죠. 핵무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기술이 이란으로 전수되면서 이란은 뛰어난 대공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실패로 분류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백발을 쏘았다면 그중에 일부는 뚫고 간 것이 있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포함했어라도 전반적으로 이번 공격은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란의 외부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도움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대공망에 도움을 줬는데 여기에는 무라마스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사일로 날아오지만 많은 수의 드론이 함께 날아왔습니다. 이 드론을 전자전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무라마스크가 이용되는데 이 무라마스크는 이미 공시적으로 이란 땅에 들어왔다. 이것은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S-400을 보내겠다 이런 주장들은 올라왔지만 S-400이라는 게 함부로 들어가서 금방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S-400이 실제로 이란 내에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전자전 시스템 무라마스크 특히 최신형입니다. 무라마스크 BN 버전 이것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을 주었다면 드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GPS 유도 미사일 여기에 어떤 교란을 시켰을 수 있다. 실제로 로우전에서 무라마스크 BN이 우크라이나가 쏘는 어택음스, 어택음스 여러 발을 이렇게 교란을 해서 3000포로 빠지게 했다. 이런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측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용된 것은 스탠드오프,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쏘는 겁니다. 적에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적에 대공망이 있습니다. 대공망에 전폭기가 요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쏘는 거죠. 러시아가 킨자를 발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멀리 떨어져서 장거리로 날릴 수 있는 킨자를 같은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군은 이번에 공격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대공망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전투기를 근접시키면 격추될 수가 있죠. 여기서 전통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전폭기를 띄웁니다. 적의 대공망은 어쨌든 가공합니다. 가까이 가까이 가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 이것은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F-35를 개발했습니다. F-35는 스텔스기, 스텔스기를 개발해서 적의 머리 위에 날라가서 F-35는 스텔스니까 적들이 보지 못한다. 머리 위에서 일반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F-35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F-35를 실제로 적들의 머리 위에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F-35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F-35를 띄워서 평양 깊숙이 보내서 김정은 머리 위에 뭘 떨어뜨린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F-35를 탐지 못한다. 완벽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북한이 쏘는 대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때만이 F-35를 띄우는 거죠. 그러나 정작 미국, F-35를 만든 미국이 이런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F-35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실패작이다. 전통적으로 전폭기를 띄워서 적의 방공망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이런 견해가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현재 러시아 공군은 F-35 같은 스텔스기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57이지만 수호의 57은 폭격보다는 어떤 공중통제 지휘기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스텔스 전폭기를 개발해서 여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라는 수호의 35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개념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쏘아서 적을 공격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근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스기에 가서 머리 위에 떨어뜨린 것. 이것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스텔스기가 근접해서 폭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국경이 있습니다. 이라크 국경에서 이렇게 쏜 거죠. 이란 영국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비교적 멀리 떨어져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체우로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이 유인 항공기를 이란 영국에 침투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스텔스기에 대한 어떤 불명확함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실제 폭탄 재고가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의 폭탄은 이미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엄청나게 뿌려졌습니다. 한동안 이런 작전을 하면 미국은 다시 제의됨을 쏴야 됩니다. 이런 폭탄 부족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하지 못했다. 이럴 가능성도 암체우로드는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는 실패한 설계다. 이란의 대공망이 건재하다면 스텔스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감히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항공기가 설계된 목적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미국조차 F-35 성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터가 올렸지만 100대의 전폭기가 이용되었습니다. F-35도 등장했습니다. 공중급유기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기 이런 것도 다 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실제 미 공군 전투기가 이스라엘 전폭기를 조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무래도 미 공군 조종사가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보다 월등히 훨씬 뛰어나죠. 미국에서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양한 지형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을 보면 캡틴 다니엘 실제 미 공군 조종사입니다. 현역 조종사인데 이 양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영토 내 미 F-15가 같다 그리고 실제 이란 폭격에 조인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수수께끼 같은 트윗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이 트윗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작전을 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배후에 미국이 있고 둘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중 급여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갔습니다. 중동지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전투기에 공중 급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격을 기대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제한된 폭격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1차 시드 작전을 단행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추후 공격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겁니다. 의외로 이란의 반공 시스템이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윌 슈라이브는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일단 이란의 반공망 능력을 떠나서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대단히 침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명백한 이점입니다. 이란의 국가 사이즈, 국가적인 능력 이것에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마이크로 피그미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둘이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한다는 뜻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결심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어쨌든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이번 작전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킨자를 보고 공중발사, 이렇게 단독미사일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죠. 스텔스기로 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F-35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S-300을 뚫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보다 더 뛰어나 대공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공 시스템의 능력, 이것은 S-300과 S-400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S-300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S-350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란의 시스템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뚫을 수가 없는 거죠. 발각이 되고 요격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피해를 입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몇 개의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일정 정도 피해를 입혔다. 여러분 보시는 여기는 까만 자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공 시스템도 100%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 로시아의 대공 시스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쏘는 첨단 미사일, 이것의 한 80에서 80 몇 프로를 요격을 합니다.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쏘는 미사일, 이것을 한 60에서 70% 요격한다. 이때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큰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큰 공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방공망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 사장, 이스라엘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팩, 사드, 온갖 좋은 것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한 20%는 제대로 막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 떨어지는 것, 이 영상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쏘는 이스라엘 미사일, 킨자, 이런 것이 다 뚫리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대공 시스템은 이란보다도 못하다, 이것이 점점 더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한 가지 얻었다면 이란의 대공 시스템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자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제한된 피해에 그쳤습니다. 기지 두고 그리고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어떤 건물, 여기에 떨어졌다. 미국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정교한 정밀한 위성사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참모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토에서 이렇게 발사를 했다. 여전히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일은 매우 가벼운 탄도를 탑재하고 있다. 이란 탄도 미사일 탄도의 약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몇 군데 국경 레이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4명 정도 병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레이다 몇 개가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대공 레이다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4개 정도 파괴해봐야 이란 대공망에 큰 지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날라오는 미사일들, 드론들 이것을 이란은 효과적으로 요격한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요격은 없습니다. 몇 발은 이렇게 뚫었을 겁니다. 레이다 시스템 여러 개가 손상이 되고 그 중 일부는 이미 수리되었고 일부는 수리 중이다. 국가 방공망이 준비되면서 상당수의 미사일이 추격, 요격되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적 전투기가 이란 영국 내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일단 차단된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측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F-35가 테란 302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거짓 트윗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다.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번 시드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시드라고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꼭 찍은 것은 첫 번째 타겟이 대공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란 대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추가 공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스라엘 부스터가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 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라크 땅에서 쏘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떨어지고 또 일부는 시리아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일단 부스터를 쏩니다. 그 다음에 분리가 되고 이것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증거물들을 이라크와 시리아 군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에 이용된 공중발사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젯밤 이란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대공포포탄이 터지는 것. 이것을 보고 서구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에 기인한 겁니다. 실제로 대공포화는 이스라엘 공격을 저지하는데 매우 유효했고 그리고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웨이버를 보냈을 때 이것은 이란 항공을 눈물게 합니다. 드론이 날라오게 되면 수많은 표정물들이 공중에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탄도미사일 탐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섞여서 날라오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공포로 일단 드론들을 싹 걷어내는 겁니다. 이 작업에 매우 유효했다는 거죠. 값싼 대공포로 드론을 무력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고가 자산들, 탄도미사일 이런 것이 날라오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요격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지상공격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이란이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드가 실패하자 이스라엘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우 제한된 공격을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액시오스에서 흘려서 미국의 액시오스는 이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 실패, 이것을 실드 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대공포와 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언론이 공개한 건데 이란은 구식 대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공포는 공중에 터지면서 수많은 파편들을 뿌리게 되죠.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시스템 보면 가까이 근접했을 때 판지를 이런 것으로 탄환을 쏘아서 요격을 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여전히 상당수의 대공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론의 시대가 들었었습니다. 이 드론의 시대가 들어서자 바로 이 대공포가 매우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구식 대공포는 매우 현대화된 시스템에 접목이 되었습니다. 이 현대화된 시스템은 타겟링을 자동으로 하는 거죠. 자동으로 타겟링하고 이 대공포가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 대공포가 매우 유효한 드론 대응 무기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전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대공포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사이즈의 대공포탄을 담은 이런 대공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면 드론에 대응하는 데 매우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발사하는 미끼 드론을 대공포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하늘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공군이 쏘는 크루즈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이든 이런 것을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응 요격 미사일을 쏘았다. 이것이 이란 이번 대공 작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의 초기 공격은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후퇴를 한 거죠. 아직까지 지상에 심각한 피해는 없습니다. 레이더 몇 개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건물 몇 개가 파괴되었다 이런 것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번 대응에 매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란이 반격할 차례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낼 자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그동안 먼저 이렇게 시드 작전을 단행합니다. 이라크든 시리아든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 나라 머리 위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미국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대공망과 유사한 대공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미국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의 전력투사, 이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것은 글로벌한 지정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